V입니다. 방금 질문은 NH 완성하면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나요? 이런 질문인데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나요? 이런 질문과 같다는 거죠.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. 그와 마찬가지로 NH 완성이 되면 맞춤식 서비스는 딱딱 맞게 되어져 있다. 만약에 그게 안 된다. 그럼 자이네도 NH 완성이 안 됐다고 바로 그게 알면 돼. 왜냐하면 NH 완성이 될 때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단을 열어라 그러는 거예요. 요즘 말하면 컴퓨터에 명령어를 여는 것 같아. 딱 명령어를 여고 내가 키보드를 탁 치면 그대로 탁 명령한 대로 나오잖아요.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NH 회복 과정에서 정한 수단을 딱 명령어를 여고 내가 키보드 탁 친단 말이에요. 무심해 있는 거예요. 내가 무심해 있으면 저질로 작동이 돼서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되는 거죠. 그래서 NH 완성이 되면 맞춤식 서비스가 딱 맞게 되어져 있다. 그 과정에서 무심해한 키보드를 누릴 줄 알아야 NH 완성이 되고 다 해낼 수 있고 특히 그 수단까지 이런 걸 제대로 해내려면 제대로 해내서 그걸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분을 만나서 덕분서 그걸 만나서 공부하시면 된다. 여기까지 정확히 아시고 NH 완성과 맞춤식 서비스는 밥을 못쓸 때 배가 부른 것과 같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덕분입니다.